아 좋습니다 아유 아유 기분 좋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동 와인 레스토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그래요? 예 시음 한번 도와드릴까요? 어 그러고 보니까 뭐 제가 그 초대받은 vip 같아서 기분이 좋네 아 그렇습니까 vip 고객이십니다 아 그래요 네 먼저 와인장 받으시고요 예 아 고맙습니다 이야 이 색깔 보세요 잘 볼 수 있어 이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 둘 셋 하면 비둘기가 날아가 하나 둘 셋 다 해면 돼 이 비둘기 어디로 갔지? 비둘기 이 저 여기서 나는 와인이죠? 예 영동 와인입니다 아 이거 이거 손님 손님 네? 너무 바로 드시면 안 되고요 아 이건 또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? 먼저 와인은 색과 향과 맛 순으로 드셔야 합니다 먼저 45도 각도로 밝은 빛이 나는데요 아 좋아요 예 색깔 참 이쁘죠 예 아주 좋습니다 빛이 맑고 윤기나는 색이 건강한 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럼 배가 아이 나 나 나 나 예? 손님 또 알고 보고 예 예 예 이제 향을 즐기셔야죠 향? 예 그렇죠 아 참 향 향을 즐기라 그래 향은 네 잔 안에다 코를 대시고요 네 크게 한번 돌리시고 아아 한번 돌리시고 파도 치시고 예 움직여준다 예 그렇죠 좋네요 난 세상도로도 이거 별냄새 다 맡았지만 이거 처음이네 그렇죠 예 처음이에요 아이고 들었나 잠깐 이게 아 나 나 나 나 뭐 자꾸 먹어봐야지 다 충분히 느끼신 후에 네 고급스럽게 VIP 고급이시니까 예 고급스럽게 입안으로 혀끝으로 슬슬 돌리시면서 드시면 돼요 아 입안에 예 그렇죠 잘하시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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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 예 그렇죠 아하 기운이 끓일이야 되게 와인이 이제 노화방지에 되게 좋거든요 노화방지 예 나야 뭐 이제 뭐 마흔 조금 넘었는데 상관없지만 아 예 저는 정말 그렇게 보여요 노화방지 어르신들 아시죠 예 알아요 또 다음에 그리고 이 와인은 이제 와인의 성분에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화방지나 항암작용 뭐 이렇게 항암작용까지 아 그렇구나 그렇죠 와인 포도가 참 좋은 거 뭐 껍데기 살 씨까지 모두 다 좋은 성분이 들었다고 이게 그러면 이제 저 영동 와인은 특별하게 말씀하실 게 없어? 예 있죠 당연히 있죠 여기 영동이 원래 포도가 유명하잖아요 네 포도에 당도가 높고 상도가 있어서 거기 영동 고유 포도 품종인 캣배럴리로 와인을 만들게 되면 되게 맛이 상도가 있어서 약간 시큼함도 있고요 그리고 색도 딱 보시다시피 이쁘고요 그리고 저기 여기 와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아 참 바로 총회 와인입니다 송회 와인 송회 와인 송회 와인 예 그렇죠 아니 그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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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볼게요 나 여기 보시면 네 여기가 병에 네 이렇게 이렇게 어허 아 아 요요요요요요요 병에 내가 들었네 여기 여기요 여기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선물로 예 선물로 선물로 지금 요거 예 요거를 갖고 왔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 선물로 예 그렇죠 좋다 어쩐지 영동에 자꾸 오고 싶더라고 고맙습니다 근데 설명하는 거 보니까 전문가 같은데 뭐 하는 분이요 도대체 아 저는 영동대학교에 와인바루식품학과 2학년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와인을 연구하는데 학교 노선을 걷고 계시구먼 예 그렇죠 이야 예전 짓도베이 아까 노래했던 짓도베이가 나오셨다 그럼 박수 한 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좀 가까이 서서 상현아 야 상현아 잘 챙겨 먹었죠 자 그럼 노래를 뭐 시키죠 네 인수은이의 밤이면 밤마다 부르겠습니다 네 밤이면 밤마다 부르겠습니다 네 영동대학교 퍼펙트 프로의 장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세요 horizontal 아니야 진짜 저렇게 불이태서 내 모습 졸아한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해 지저귀를 전세를 내 맘에 가올라 널 알게 내일은 혹시 나 잊어버렸나 잊지 말자고 해 워컹 내 맘을 전해도 그 눈길 어디서 나와던다면 내 품종이 저번에 님께 이 마음 안을 드릴텐데 어쩌나 이 예쁜 발견 내동해 마음이 우리 거야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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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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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